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기초계산특강이죠. 저는 황재원 교수고 쉽고 빠르게 잘 가르치겠다. 자 일단 오늘 기초계산특강은 말 그대로 이제 계산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초적인 내용부터 우리 이제 처음 11월 12월 달에 공부할 때 배웠던 계산문제 일부 정리하고 안 배웠던 것도 조금 제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수업은 이 교재로 이번에 새로 나온 교재니까 이걸로 나갈 거고 그리고 우리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게 있는데 합격생인데 이번 34회 늘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포중앙원장님 황재원 교수님 계산특강 화이팅 항상 건강하시고 더욱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부산에서 박미숙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 떡을 드시라고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인강생이신데 일단 박미숙님 감사드립니다. 네. 계산기 다 준비하셨죠? 계산기. 무조건 이제 어떤 계산기가 좋다라고 얘기는 뭐 딱히 할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내가 이제 등록해서 중개업 할 때도 애정을 가지고 즐겁게 계산기 누를 수 있는 거 좀 마음에 드는 것들 하나 사주면 괜찮아요. 어떤 것들 상관없어요. 기능은 뭐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자 우리 잠깐 보죠. 앞에 이제 머릿말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계산 문제 하기 전에 잠깐 좀 계산 문제 꼭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계속 얘기하지만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도박하듯이 합격 못하고 합격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계산 문제로 네 문제 정도는 꼭 필요한 거예요. 세 문제까지는 무조건 풀어내고 찍어서 한 문제로 계산 문제에 맞을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충분히 대비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으니까 계산 문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34회 계산 문제가 역대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러면 35회 우리가 내년에 시험 볼 때는 그렇게 또 어렵겠냐라고 했을 때 이거 어디까지 제 예상인데 추측인데 이번처럼 그렇게 모든 10문제가 다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2, 3문제는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그 어려운 난이도 문제가 말 문제 쪽으로 이제 계산 문제가 아닌 말 문제 쪽으로 조금 넘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어렵게 나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계산 문제 해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많이들 포기할 거예요. 출제자는 분명히 그걸 예상할 거니까 우리는 이번에 35회 때 오히려 더 계산 문제를 좀 더 신경 써서 3, 4문제 이상을 무조건 맞춰서 어렵게 나오더라도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계산 문제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냐라고 했을 때 일단 계산 문제는 어떤 선생님들이 내가 가르쳤던 계산 문제가 다 나왔다 이런 말도 많이 할 건데 모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 계산 문제는 18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번 딱 올해 한 번만 한 문제가 맨 예전에 한 20년 전에 나왔던 15회 때 나왔던 문제가 처음 등장했고 나머지 9문제는 계속 나왔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18가지 유형이 있는데 18가지 유형 중에 거의 평균적으로 9문제 10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이 가르쳤던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찍어서 풀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풀었던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연습해서 꾸준히 시험 때까지 반복 연습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시험장에서 풀어낼 수가 있어요. 한 번 풀었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시험장에서는 사실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긴장되어서 한 번 잘못 건들었다가 한 문제 푸는데 5분 걸리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건들지 못했는데 그 시간대까지 반복 연습해서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라고 머릿속으로 눈으로도 풀 수 있을 정도로 반복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계산 문제 유형을 좀 파악해야 돼요. 이제 모든 문제를 푸는 건 아니지만 사실 어떤 계산 문제 유형이다. 18가지 중에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건지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건지 균형 가격을 구하는 건지 어떤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풀이 방법을 제가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답만 찾는 데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이런 풀이 방법이 왜 생겼는지 근데 이제 풀이 방법보다는 단순하게 우리 시험에서 결과감만 찾는 문제 유형도 있어요. 그러면 쉽게 풀 수 있는 암기 코드 같은 걸로 제가 제시할 테니까 이걸 이해하고 풀이 방법을 암기해서 식을 써나가면서 연습해야 돼요.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볼 때는 빨리 답만 찾아서 풀면 되지만 연습할 때는 항상 식을 쓰면서 1번 과정 이렇게 2번 과정 이렇게 식을 쓰면서 해야 빨리 훨씬 더 빨리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정복할 수 있으니까 연습하실 때는 풀이 방법을 쓰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반복 연습이에요. 계속 풀어봐야 돼. 풀었던 문제 또 풀고 또 풀고 비 내리면 풀어보고 또 공부하기 싫으면 또 계산 문제 꺼내서 풀어보고 학교론 수업하기 전에 항상 10분 정도 시간 돼서 5문제 10문제 풀어보고 계속 반복 풀어보는 것이 가장 내가 계산 문제를 빨리 정복하는 지름길이에요. 계산 문제는 시험 때까지 어떻게 대비할 거냐라고 했을 때 18가지 유형을 모두 다 정복하려고 욕심내면 안 돼요. 어려운 문제도 항상 있어요. 이 어려운 문제는 풀어냈다는 뭔가 만족감은 좀 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문제가 시험장에 나왔을 때는 긴장된 상태다 보니까 쉽게 풀려지지 않을 수 있고 함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어야 합격하는 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고 18가지 유형을 나중에 수업 중에 다 배울 건데 가장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유형을 정해놔야 돼요. 적어도 12가지 이상은 내가 자신 있게 풀어낼 거야. 기본 문제 18개 중에 12가지 이상은 내가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도록 내가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유형을 정한 다음에 이 유형을 중심으로 반복 연습하고 이건 정말 내가 풀어낼 수 있겠다라고 할 때 하나씩 추가해서 좀 더 어려운 유형도 손댈 수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응용 문제까지 다 욕심내서 공부하시면 사실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아니에요. 고단위도 응용 문제는 욕심내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40문제 학교론을 푸는데 50분이 주어지고 마킹하면 45분 동안에 거의 한 문제 1분 10초 내에 풀어내야 돼요. 물론 뭐 패스하는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 됐거나 계산 문제 한 문제를 풀어내는 이 마지노선의 시간은 1분 30초 정도로 잡고 항상 10분 정도 잡아서 10문제를 쭉 끄집어내서 내가 8문제, 7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를 이렇게 시간을 정하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풀 수는 있는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5분 정도 지나야 문제가 답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이런 걸 시험장에 가서도 풀기가 어려워요. 사실 시간의 압박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내가 연습했을 때 야 이런 문제 정도라면 1분 30초 좀 더 걸리면 2분 내에는 충분히 명확하게 답을 다 찾아냈다. 라고 자신감이 생기는 문제 유형들만을 가지고 내가 연습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돼요. 총 18가지 테마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다 배운 건 아니고 말 그대로 기초 계산 문제니까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수학적인 내용과 우리가 이제 수업 중에 배웠던 일부 내용과 간단히 풀어낼 수 있는 계산 문제를 소개를 시켜주는데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여섯, 여덟 가지 정도 오늘 수업 중에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들을 한번 보면 얘는 무조건 나오면 맞아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균형 가격과 균형량 오늘 완벽하게 좀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가격 탄력성보다는 이걸 활용해서 이 가격 소득 교차 탄력성을 활용하는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우리 기본적으로 가격 탄력성만 배웠으니까 가격 탄력성의 계산 문제 하나 볼 거고 자, 거미지비로는 나오면 무조건 100%로 맞아야 되죠. 세 가지 유형이 있죠. 모형이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그래서 수렴형이 될 조건이 있었죠. 수렴형이 될 조건이 암기 코드가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크거나 이렇게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크면 수의 탄력성이 크거나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소메인력법칙과 확률모형 소메인력법칙은 누구꺼? 레일리, 레일리의 소메인력법칙 확률모형은 히읗, 히읗이니까 허프의 확률모형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해요. 35회도 33회도 나왔고 34회도 나왔고 올해 35회도 다음에 이제 내년에 볼 35회 시험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우니까 꼭 잘 준비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정보현재가치 이건 뭐 쉽게 풀어낼 수 있죠. 암기 코드가 있었죠. 차안 땡 이렇게 차안을 땡긴다. 1플러스 아래 N승으로 현재가치로 당겨오는 거 이것만 알면 풀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수익률은 아직 안 배웠지만 간단히 풀 수 있는 거고 기본적인 원리가 좀 적용돼요. 학계론에서 평균값을 구할 때 가중평균이란 말을 쓰는데 어떤 건지 아마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그리고 최대 대출 가능금의 자, 얘도 아직 배운 건 아닌데 우리가 수업 중에 잠깐 두 가지를 배웠어요. 정부의 정책에서 간접개입 방법이 있었죠. 며칠 전에 배웠던 거 간접개입하면 개발 보조금 정보 이때 금자가 금융정책이에요. 금융은 자금을 융통하는 거고 대출을 받는 게 가장 대표적인 금융의 예예요. 근데 대출을 할 때 나라에서 원하는 만큼 다 해줘라 이러지 않잖아요. 규제가 있는데 LTV와 DTI가 있을 거예요. LTV, DTI 담보인정 비율을 LTV 총부채상환비율을 DTI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활용해서 대출 규모가 정해져요. 이거 간단히 한번 주택담보대출에서 얼마까지 최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건지 원리를 잠깐 설명해 줄 거고 자, 그 다음에 입지개수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 계속 계산 문제 연속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입지개수 나오면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조금 애매한 것이 전까지 33회까지는 3개까지만 입지개수를 구하면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34회에서는 5가지를 구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입지개수까지 그래서 오늘 8가지 기초계산특강 때 배울 거니까 오늘 즐겁게 공부하셔서 목적은 계산 문제에 자신감을 얻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잘 듣고 나도 할 수 있겠다. 학창시절에 수학을 포기했다. 뭐 수포자 이런 얘기하잖아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계산 문제 푸는 데 필요한 지식들은 다 설명을 해 줄 거니까 잘 듣고 이해하고 오늘은 집에 가셔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적어도 2시간 정도는 투자하셔가지고 오늘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천천히 풀어보시면서 풀 수 있는 거 좀 더 공부해야 되는 거 이렇게 구분해 놓고 반복 연습하셔야 돼요. 자 계산 문제 출제 경향을 보니까 31회부터 보면 9문제, 9문제, 10문제, 10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나오는 단원이 경제론, 시장론에서 보통 2문제 정도 나오고 투자론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3문제까지 나오고 34에는 4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35에도 분명히 여기서 많이 나올 거예요. 금융론은 보통 1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전에는 1문제, 1문제가 나왔는데 안 나왔다가 2문제, 1문제 안 나왔다가 그래서 여기에서 4문제나 나왔는데 35에는 분명히 투자론 정도에서 한 3문제 나온다라면 금융론에서 1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금융론은 사실 계산문제 유형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올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수업 중에 금융론에 해당되는 계산문제는 제가 좀 더 더 열심히 잘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개발관리론에는 1문제가 보통 나오고 이 1문제는 비율임대차인데 나중에 역시 수업 중에 자세히 가르쳐 드릴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감정평가는 최근 15년 동안 항상 계산문제가 2문제가 나왔어요. 2문제, 2문제. 감정평가에 계산문제 유형이 3가지예요.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에서 각각 1문제씩이 나오는데 항상 비교방식은 1문제가 매번 나오고 원가방식 하나 나왔다가 비교방식 수익방식 나왔다가 비교방식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자 이 3가지 유형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으려고 준비하셔야 돼요. 2개 다 맞으면 정말 땡큐고 사실 감정평가 문제가 말 문제까지 합쳐지면 6문제에서 7문제 나오는데 5문제, 4문제 이상 무조건 맞을 수 있다. 그러면 거의 60점 이상 무조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계산문제뿐만 아니라 말 문제도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쉽게 느껴지는 단원이 감정평가니까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6, 7단을 다 배운 다음에 마지막에 감정평가 좀 정리할 건데 어쨌거나 감정평가의 계산문제는 하나는 꼭 풀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4문제 이상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는 건 기초계산특강의 35회를 얼마나 대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3문제가 나오는 건 무조건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맞아야 되고 시작론에서 3문제를 맞을 거고 이 나머지 3개에서 일부 배우긴 하지만 반반씩인 내용의 계산문제를 배울 거예요. 그럼 보통 3개 반 정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3개 반 공부하는 게 뭐가 그렇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시험을 보면 합격을 하고 못하고가 많은 문제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계산문제는 맞냐 틀리냐가 합격을 결정하는 데 아주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맞추는 게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의 중요성은 그냥 단순히 3개 반이다가 아니에요. 사실 합격과 매우 관련되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보죠. 기초계산특강을 나가는데 먼저 계산문제지 맨 뒤에 보면 193페이지 보면 부록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맨 뒤에 193페이지를 열어보시면 뒤에 아주 조금 부록이라고 있는데 계산문제를 위한 기초수학이라고 있어요. 193페이지 어, 아니야? 몇 페이지? 194페이지? 아, 네. 제가 이걸 PDF로 받아서 했는데 편집하면서 페이지가 조금 달라졌네요. 나중에 제가 수업할 때 페이지도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 194페이지. 페이지가 다르면 좀 바로 말씀 좀 해주세요. 자, 194페이지. 자, 계산문제를 위한 기초수학 잠깐 보죠. 자, 그리고 이제 계산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계산기든 상관없어요. 제가 쓰는 계산기는 뭐 이렇게 빠를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쓰면 되는데 카시오나 다른 일부 계산기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빠를 움직이면서 이걸 조정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F로 놔야 돼. F로 놔야 돼. F로. F로만 놓으면 F로 놓는다는 건 여기 계산기에 놓일 수 있는 모든 자릿수까지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까지, 한 자리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걸 소수점으로 나타낼 때 반올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얘기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F로 놓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F로만 놓고 계산기 사용하시면 돼요. F. 그래서 빠를 움직이는 계산기가 있다라면 F로 놓고 하시면 된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 보죠. 등식의 계산이라는 건데 자, 등식은 등호를 이 꼴이라는 게 있는데 등호죠. 등호 뭐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얘기에요.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혹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좀 주의해서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체크해놓고 집에서 좀 복습 잠깐 하시면 돼요. 자,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고 등식은 좌변과 우변과 똑같다.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을 등식이라고 한다.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라는 식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데 등식을,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좌변이 우변으로, 우변이 좌변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때는 플러스는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어져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갈 때 이때 곱해진 값은 넘어가면 나누기로 바뀌고 나누기는 넘기면 곱하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는 나누기로, 나누기는 곱하기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접근하셔야 되고 자, 분수로 표현된 등식의 계산법 자, 이렇게 등호가 있는데 이런 분수가 있고 여기에 5라고 써져 있죠. 자, 이럴 때 계산은 자, 이 아래에 있는 여섯끼리는 자리를 바꿔도 되고 곱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등식에서 이 3과 5를 곱하면 여기 있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이건 계산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 네모 값은 3과 5를 곱하면 1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15를 집어넣으면 3분의 15는 이게 5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값을 구할 때는 아래에 있는 값을 곱하면 된다. 자, 그리고 만약에 분모에 있는 게 모르는 값일 때는 얘와 얘는 자리를 바꿔도 괜찮아요. 아래는 곱해도 되고 자리를 바꿔도 된다. 그래서 이 네모 값이 얼마냐?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3이 넘어가면 3분의 6 하면 계산기에다가 6 나누기 3 하면 2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래는 자리를 바꿔도 되고 곱하면 이 분자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따가 계속 써먹을 거니까 자, 연습 한번 해보죠. 연습 뭐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연습인데 3Q 플러스 100은 190이다 라고 나왔다라면 자, 얘를 넘겨야 되겠죠. 우변으로 그러면 3Q는 190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10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이 되니까 그러면 3Q는 90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Q만 남겨놔야 Q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3이 있으니까 곱하기 3이죠. 3 곱하기 Q나 Q 곱하기 3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은 값이니까 이 곱하기를 넘기면 나누기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얘를 넘기면 Q는 90 나누기 3 이렇게 해서 Q는 3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계산 문제 풀이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자기만의 푸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쉬운 방법을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소개시켜주는 방법만 항상 무조건 오는 방법은 아니에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되고 의심스러우면 질문하시면 제가 다 검증해드릴 테니까 자, 여기에서 Q만 남겨놓으려면 여기에 3분의 1을 곱하고 여기에 3분의 1을 곱해도 이 등식은 그대로 성립해요. 그럼 이쪽에 3분의 1을 곱하고 여기에 3분의 1을 곱한다면 이 값은 얼마가 남냐면 Q가 남겠죠.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여기에 90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3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등식에서 좌변, 우변에는 똑같은 값을 곱해주든 빼주든 곱해주든 빼주든 나눠주든 뒤 등식은 똑같이 성립해요. 좌변, 우변 똑같이 계산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좌변, 우변에 똑같이 3으로 나눠주거나 3분의 1을 곱해줘도 등식은 그대로 성립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이 네모값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 분자값이니까 얘를 곱해야 되겠죠. 곱하면 얼마? 곱하면 얼마? 10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대답 잘해주셔야 저도 흥이 나서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틀려도 괜찮아요. 우린 뭐 학창수로 공부 잘했냐, 어쩌냐 이거 검증하는 시간은 아니고 어차피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저는 당연히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신있게 대답해주셔야 저도 또 열심히 강의할 수 있을 거니까 자, 곱하면 되니까 네모는 100일 거고 얘는 자리를 바꿔도 괜찮죠. 그래서 자리를 바꾸면 2분의 6은 네모죠.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6 나누기 2 할 거죠. 그럼 네모는 얼마?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런 등식의 계산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백분율이라고 있는데 자, 퍼센트를 영어로 퍼센트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말로 백분율이에요. 100으로 나눈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으로 나눈 비율 그래서 퍼센트는 백분율로 해당 수치를 100으로 나눈 값을 얘기해요. 즉, 보면 5%라고 얘기하는 건 이 5를 퍼센트니까 100으로 나눈 값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는 100분의 5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퍼센트가 있고 얘는 퍼센트가 없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100분의 5는 0.05죠. 그래서 사실 5%와 0.05는 똑같은 값이에요. 5%와 0.05. 그러면 퍼센트를 떼어주려면 여기에 얼마를 나눠줘야 돼요? 100을 나눠주면 퍼센트가 없어지는 거고 여기에다가 퍼센트를 붙인 비율로 표현해라 라고 한다면 얼마를 곱해야 돼요?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붙여지겠네요. 퍼센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 이때 이제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단위를 쓰기 위해서 퍼센트가 있는 걸 곱할 때도 있고 없는 걸 곱할 때도 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자 그러면 10%는 퍼센트를 떼면 100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0.1일 거고 7%는 100으로 나눠주면 0.07 53%를 100으로 나누면 0.53 이렇게 되겠죠. 17%는 퍼센트를 떼면 얼마? 0.17 3%를 퍼센트 떼면 0.03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연습해야 되고 자 우리 계산 문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해당 금액에 어떤 해당 금액의 특정 비율 값이 얼마냐 라고 얘기할 때 해당 금액 물론 여기에 해당 금액이 아니라 전체 값에 라고 해도 괜찮아요 야 전체가 얼마 있는데 이거에 그 비율 만큼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 가장 많이 써요. 계산 문제 자 이때 구하는 방법은 해당 금액의 특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곱하여 계산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해당 금액의 특정 비율을 곱해서 구한다 예를 들면 보죠 자 4억 원의 70%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4억 원의 70% 그런데 이걸 배울 때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기론에서 부동산은 고가다 보니까 금액이 크죠 그래서 금액을 좀 더 간단히 쓰는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공이 몇 개 6개죠 이렇게 00000 그런데 우리 6개를 떼놓고 봐도 우리 쉽게 결과에 붙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앞으로 공 6개가 있고 한 자리로 표현하면 1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20 있고 00000 이렇게 있다라면 이거 얼마? 2천만 원 만약에 300 이렇게 있고 00000 이렇게 있다라면 3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2천만 원 3억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좀 더 어렵게 늘려다 보니까 출제자가 이제 숫자를 좀 더 올려가지고 금액을 키우고 있어요 최근에 32회 3회 때 보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4천 이렇게 있고 00000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그럼 얘는 얼마? 40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천 단위까지 천으로 표현하면 얘는 40억을 얘기한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좀 더 어렵게 내려고 만 원을 붙여가지고 표현하기도 해요 만 원 그럼 만약에 한번 보죠 만 만 원은 얼마일까요? 만 만 원 자 이거 이제 기억해놔야 돼요 만 만 원 만 만 원 만 원이면 공이 몇 개예요? 4개 있는 거예요 만 원이면 공이 4개예요 여기에 만이 있으니까 공이 총 몇 개? 8개 얘기하는 거죠 얘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억 단위가 만 만 원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건 1억 원을 얘기한다 그러면 3만 만 원 이렇게 나오면 얼마예요? 3억이에요 3만 만 원 3억 원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쉽죠 100만 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 6개 되면 얼마? 1하고 공 6개죠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2천만 원 이렇게 썼다고 해보죠 그러면 20 쓰고 공 6개 이렇게 쓰면 될 거야 2천만 원 근데 만약에 여기에 3만 3만 만 원 이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이건 얼마다? 3억 얘기하는 거예요 만 만 원 억 단위 얘기한다 숫자는 외워야 돼요 이건 뭐 일십 백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외워서 써야 돼요 빠르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 6개를 떼고 쉽게 쓰는 방법들을 이걸 익숙하게 만들어놔야 되고 요즘 출제자가 어렵게 내려고 만 원 단위로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물론 쉽게 푸는 방법들은 또 제시를 하겠지만 얼마를 해당되는지는 빠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0만 원이면 뭐 알고 2천만 원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 만 원 나올 때는 억 단위를 얘기한다 라는 것도 기억해놓고 만 만 원은 공 6개 8개 있는 거다 억이다 자 그럼 보죠 4억 원의 70%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곱하기 한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4억 원에다가 70%를 곱하면 여기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곱하면 마지막에 단위가 퍼센트도 있고 원도 있으니까 얼마 퍼센트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단위를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몇 원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몇 원으로 그럼 비율을 퍼센트가 있는 걸 곱해줘야 돼요? 없는 걸 곱해줘야 돼요? 없는 걸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결국 왜 퍼센트가 없는 걸 곱해줘야 되느냐 라는 건 있는 걸 곱해주면 퍼센트 원이라는 단위가 나오니까 몇 원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퍼센트 없는 거 70%를 퍼센트를 없애면 얼마? 0.7이 되겠죠 그러면 4억 원에다가 0.7을 곱하면 이렇게 2억 8천만 원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없는 비율을 곱해주는 건 단위를 원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곱해주는데 얘 5%나 0.05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5%를 해주는 게 아니라 0.05를 해주는 이유는 단위가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지만 우리가 나중에 뭔가를 좀 잘 안 되는 이유는 가장 기초적인 걸 이걸 놓쳐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시하지 말고 들어보시고 아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럼 보죠 우리 학교에서 계속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가치 상승분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동산 가격이 자 부동산 가격이 가격이 얼마고 가치 상승률이 얼마일 때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가격이 4억 원이라고 해보죠 부동산 가격이 4억 원이고 가치가 올라가는 비율이 만약에 10%라고 제시했다고 해보죠 자 그럼 의미를 해석해보죠 4억 원짜리가 가치가 10% 올랐대요 올라간 만큼이 가치 상승분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건 뭐냐면 4억 원의 10%만큼 오른 거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구하라고 하는 것은 4억 원의 10%가 얼마일까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해야 된다 곱하게 하는 거예요 특정 금액 해당 금액의 특정 비율을 곱하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보죠 4억 원이면 06개 떼는 거니까 얼마 400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400원에다가 여기에 퍼센트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걸 곱해줘야 나중에 몇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없는 거 얼마 0.1 그럼 얼마 4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뒤에 공 6개가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다 4천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가격에 있는데 가격이 가치예요 상승률이 10%가 올랐다라는 건 4억 원의 10%를 구하면 되겠네 그럼 오른 만큼이니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죠 자 대출액이 5억을 대출 받았다고 해보죠 5억을 대출 받았는데 연 이자율이 20%라고 나왔어요 이자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내야 되는 이자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의 비율을 얘기할까요 빌린 돈의 20%만큼을 1년 이자로 내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구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5억 원의 20%가 얼마냐를 알면 되겠네요 그럼 5억 원의 20%가 얼마야 해당 금액의 비율을 곱하는 거죠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출액이 5억이니까 얼마 500원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공 6개 없애고 그럼 여기에 퍼센트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걸 해야 여기 결과가 몇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20%니까 얼마? 0.2 그러면 곱하면 얼마? 100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공 6개가 있을 거니까 얼마? 1억 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 보죠 잔존 가치가 얼마냐 이제 감정평가에서 구하긴 할 건데 자 가격이 만약에 6억 원이라고 나왔어요 6억 원이고 잔존 가치의 비율이 30%다라고 나왔어요 뭔가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야 이거에 30%가 남아있어 그럼 남은 가치가 얼마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6억 원에 해당되는 가치의 부동산에 30%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계산하는 건 6억 원의 30%가 얼마냐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곱하면 되겠네요 6억 원이니까 얼마? 600원 06개 떼고 30%니까 퍼센트 없는 거? 0.3 곱하면 얼마? 18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얼마다? 1억 8천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은 우리 계산 문제 풀 때 많이 등장할 건데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를 해석하면 돼요 가치의 상승률이니까 올라간 만큼은 이거의 요만큼만큼 올라갔겠네 대출액의 이자율을 곱하면 대출액의 이자 비율만큼 이자를 내겠지 가치 가격이 있고 잔존 가치 비율이 나오면 곱하면 이거에 해당되는 만큼 비율만큼이 남아있었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계속 적용할 거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떤 금액의 또는 어떤 전체 값을 얘기해도 돼요 전체 값의 비율을 구하는 것은 비율을 구하는 것 특정 비율을 이용해서 구하는 건 곱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전체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여기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이렇게 두 명이 남자 여자가 이렇게 합쳐져 있다고 해보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남자 비율이 여기에 30%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남자 수는 몇 명 있을까요 10명 중에 30%가 남자 비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 10명에다가 얘를 뭐 하면 됐나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10명에다가 우리가 구할 거 몇 명이지 퍼센트명이 아니에요 그럼 퍼센트가 없는 걸 곱해줘야 되겠죠 30%가 얼마? 0.3 그럼 얼마? 3명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값이나 해당 금액의 비율만큼이 얼마냐라고 하는 건 곱하기로 계산한다 퍼센트 없는 걸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해보죠 4억 원짜리가 있는데 1년에 가치상승률이 7%래요 7% 그러면 가치상승분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4억 원에 7%만큼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4억 원에 7%는 얼마지? 이거 알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한다? 곱한다 자 4억 원이면 얼마? 400 원 여기에 퍼센트가 없는 걸 해야 몇 원 이렇게 나오겠죠 없는 거 얼마? 0.07 그럼 계산하면 28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콩 6개가 숨겨져 있으니까 얼마? 28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보죠 대출금이 1억 원인데 연 이자율이 5%라고 나왔어요 5% 그러면 이자는 얼마냐? 갚는 거니까 이자를 이자 상환액이란 말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1억 원에 5%만큼을 1년 이자로 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건 1억 원에 5%만큼이 얼마인 건데 를 구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1억 원이면 얼마? 100원 곱하기 퍼센트가 없는 거 0.05 계산하면 얼마? 55원 이렇게 되겠네요 콩 6개 있으니까 얼마? 500만 원 이건 연이죠 연 이자율이니까 1년에 500만 원 낸다는 얘기예요 5, 0, 0, 0, 0, 0 얘를 만약에 월로 바꾸면 어떨까요? 월 1년에 500만 원 낸다라면 한 달에 얼마 낼 거냐를 계산하는 거죠 1년에는 몇 달이 있다? 12달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얼마로 나눠야 돼요? 12로 이렇게 500만 원을 나누면 이 값이 한 달에 내는 이자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근데 우리 문제는 월까지 나오지도 않아요 항상 연으로 끝나요 그리고 많은 학교로 계산 문제에서 기간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학교로에서 나오는 기간은 연 단위예요 거의 다 거의 90% 이상이 1년 단위의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연 단위 세 번째 변화율 보죠 변화율 변화 비율을 얘기해요 변화 비율이니까 변화 값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이에요 비율 변화 비율인데 변화율이라고 줄여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분의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수업 중에 몇 가지를 배웠어요 자 만약에 A분의 B라고 이렇게 썼을 때 어떤 이렇게 비율을 나타내는 과정이 원인과 결과가 있는 과정에서의 비율을 구해라 라고 한다라면 원인분의 결과를 쓰는 거예요 이때 원인은 어디에 쓴다 분모에 써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면 원인은 분모 결과는 분자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인이 중요할까요 결과가 중요할까요 누가 좀 더 중요하냐 그런다면 결과가 중요하죠 중요한 건 어디에 있어요 분자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특정 값의 비율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원인 결과가 아니고 전체 중에 어떤 특정 값의 비율이 얼마냐 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전체 값이 아래에 있고 여기에 특정 값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특정 값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전체를 기준으로 항상 아래에 있는 분모에 있는 건 전체가 일반적으로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을 잡을 때 전체 값을 보통 잡는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비율을 쓴다라는 건데 자 변화율을 할 때는 출발점이 중요해서 이때 이제 전체 값보다는 기준이란 말을 쓰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으니까 이 무슨 비율할 때 여기에 쓰이는 단어는 항상 대부분 다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근데 100%는 아니에요 아닌 것들이 좀 중요해 아니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건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원칙에 해당되는 비율값이 아니니까 좀 중요하게 문제 내는 건데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건 수업하면서 잘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일반적으로 무슨 비율 나오면 그 무슨 값이 항상 분자로 올라가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죠 대부 비율은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대부액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액이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요 여기에 대부액 대부액은 빌린 돈을 얘기하죠 아래에 해당되는 건 뭘 쓴다 전체에 해당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돈 빌릴 거냐 라고 했을 때 학계 논의에서 돈 빌리는 경우는 뭐 할 때 투자할 때 투자할 때 투자하려고 할 때 돈이 모자라니까 돈 빌리는 거죠 그러면 전체 투자금 중에서 내 돈 얼마고 빌린 돈 얼마냐 라고 얘기할 때 쓰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전체는 총 투자한 돈 중에 총 투자한 전체에 해당되는 거니까 총 투자한 돈 중에 빌린 돈이 얼마야 10억짜리 부동산을 살려고 총 10억을 투자하는데 야 빌린 돈이 4억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 0.4 몇 퍼센트 4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잔금 비율이 있다고 해보죠 잔금 비율 대출금 중에 일부 갚을 수도 있고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10억을 빌렸는데 4억을 갚았고 이 시기에 못 갚은 돈 얼마예요 6억을 못 갚은 거죠 못 갚은 대출금을 잔금이라 그래요 그러면 잔금 비율이니까 잔금이 어디 가야 돼요 위에 가야 돼요 아래는 전체에 대한 값을 쓰는 거죠 전체는 뭐냐면 총 빌린 돈 중에 대출한 돈 중에 갚은 돈 얼마고 못 갚은 돈 얼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에 해당되는 건 대출금이에요 대출금이 10억을 빌렸는데 이때 내가 4억을 갚았고 6억을 못 갚았다 그러면 얘는 잔금 비율이 얼마? 0.6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 됐거나 여기 비율 앞에 있는 값은 분자로 올라간다는 게 기본 원리인 거예요 변화율이니까 변화값이 어디 가야 된다? 위에 여긴 기준을 쓰는데 아무 말이 없이 전체 해당되는 걸 보통 쓸 수도 있더라 전체 근데 이 경우에는 전체를 쓰지 않고 출발 시작점을 따로 줄 거예요 문제에 주어져요 기준은 뭘로 해라 라고 주어질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따가 가격탄력성의 계산 문제를 배울 건데 가격탄력성이 나오면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가격탄력성 원인 결과 원인이 뭐예요? 가격이죠 예 가격 가격이 원인이고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죠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냐를 보는 게 가격탄력성이에요 경제론에서는 양이 중요하다 그랬죠 가격은 하나의 원인이고 양이 얼마나 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까먹지 말아야 될 것이 가격탄력성이 크면 양의 변화가 크다 이렇게 꼭 기억해놔야 돼요 자 어찌 되거나 가격탄력성은 원인이 가격이고 결과가 양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분모에 있어야 되고 결과가 분자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집어넣는 건 가격과 양값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변화율을 집어넣어야 돼요 변화율 가격 변화율 양 변화율 변화율을 집어넣어야 돼요 퍼센트값이 있는 걸 써도 되고 없는 걸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퍼센트값이 있는 변화율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얘를 구해야 돼요 변화율 자 변화율에서 기준값은 줄 거예요 최초값을 쓰거나 중간값을 쓰라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질 거니까 기준값은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최초값이나 중간값을 쓸 거예요 예를 들면 보죠 145에서 225로 변했대요 변했는데 변했을 때 최초값은 얼마냐 그러면 얼마예요 145죠 중간값은 얼마냐 그러면 얘와 얘의 딱 중간을 얘기하는 거죠 중간을 우리가 구할 때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딱 정확히 중간값이 돼요 물론 예를 들어서 10에서 20으로 변했다 중간 얼마예요 15죠 이건 암산 가능하죠 근데 이런 건 암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은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딱 나누면 정확히 중간값이다 그래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정확히 185가 중간값인 거예요 그래서 최초값 중간값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변화값은 원래 절대값을 쓰고 나중에서 처음값을 빼면 되는데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큰값에서 작은값을 작은값을 빼면 그냥 변화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큰 거에 작은 걸 빼면 된다 자 한번 보죠 자 예를 들면 40에서 60으로 변했을 때 최초값은 얼마예요 최초값 40이죠 40 자 변화율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최초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변화율 변화율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변화율은 변화값의 비율이니까 변화값이 어디 가야 된다 위에 가야 된다 변화값이 위에 가야 되고 아래는 뭘 쓰냐면 기준값을 쓰는데 기준은 뭘 쓴다 최초값을 써라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얘의 변화율은 최초값 얼마 40 변화값은 얼마 변화값 변화값은 여기 변화값은 큰 거에 작은 걸 뺀 값을 얘기하는 거죠 큰 거에 작은 걸 빼면 얼마 20 이거 계산하면 0.5 몇 퍼센트 50% 50%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야 변화율이 얼마야 몇 프로 변한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최초를 기준값을 했을 때 변화율은 50%가 변한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한번 보죠 40에서 60로 변했는데 중간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변화율을 구해라 라고 문제가 나올다면 자 변화율을 구할 건데 자 변화를 구하려면 여기에 기준값 분의 변화값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준은 중간값을 쓰라고 했으니까 중간 얼마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딱 중간값이죠 50이죠 50 기준은 중간값을 쓰라고 했으니까 50을 쓸 거고 변화값은 얼마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겠죠 20 그럼 얘는 얼마다 0.4 그래서 40%가 변한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인데 변화율이 달라지죠 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기준을 뭘로 썼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반드시 출제자는 변화율을 쓰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기준을 뭘로 해라 라고 이렇게 조건을 줄 거예요 최초값을 기준으로 해라 중간값을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나왔을 때 변화율을 구하는 건 자 변화율이니까 변화값은 위로 가야 되고 분모에는 기준값을 쓴다 기준값은 문제에서 주어질 거다 최초값이나 중간값 최초값은 처음값이고 중간값은 두 개 더한 다음에 위로 나누면 정확히 중간값이다라는 거예요 변화율에 대해서 잠깐 배웠고 그리고 다행히 우리는 지금 시험을 보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야 왜 자꾸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걸 가르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몰랐던 게 분명히 등장할 거예요 이때 하나 체크해놓고 다시 한 번 좀 새겨 넣어둬야 돼요 이런 게 자꾸 뜨네요 자 네 번째 보죠 가중평균이라는 건데 학교론에서는 평균값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등장해요 평균값을 근데 학교론에서 구하는 평균값은 99%가 100%는 아니에요 사실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 좀 나오는 경우가 다른 것도 있는데 평균을 구할 때 가중평균으로 구해요 가중평균 학교론에서 평균을 구하는 99% 이상은 가중평균이다 자 가중평균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가중평균은 자 이 중자가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중은 확률을 얘기해요 확률 확률 중요도를 얘기하는데 자 비중을 고려하여 가하여 고려하여 평균을 구하는 것을 가중평균이라 그래요 즉 확률이나 비중을 고려해서 평균값을 구하는 거 가중평균 자 그래서 평균을 구할 때 중요도 가중치 비중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걸 고려해서 평균값을 구하는 건데 방법은 그냥 딱 간단해요 자 끼리끼리 곱해서 각각을 뭐한다? 더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이게 가중평균하는 방법이에요 자 확률을 고려해서 평균을 구할 때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면 이건 가중평균하는 방법이다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자 기대수익률을 계산할 때도 가중평균을 써요 이 기대수익률은 우리가 부동산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이 이러이러 하다라고 배우는 이유 학교는 배우는 이유 우리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설명했어요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동산은 뭘 얘기하고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 어떻게 일어나고 부동산의 시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의 정책을 배운 이유는 이걸 잘 지식들을 활용해서 뭘 잘하려고 투자를 잘하려고 투자 잘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투자는 왜 해요 수익을 기대하고서 투자하는 거죠 돈을 더 벌려고 그러면 투자해서 수익은 실제 번 돈이에요 미래에 벌 돈이야 미래에 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다는 건 내가 확실한 지금 10억을 딱 넣는데 지출하는데 벌 돈은 미래에 벌 거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미래는 100%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때 우리가 표현되는 걸 확률이라고 하고 비중이라 그래요 그럼 미래에 대한 수익률을 내가 기대하고서 투자를 할 건데 미래에 대한 수익률은 100% 이렇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미래에 얼마를 벌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과 비슷한 경기 변동 양상이면 만약에 10% 정도 될 것 같고 지금보다 경기가 더 나빠지면 3% 벌 것 같고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20% 벌 것 같다라는 이렇게 확률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때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려면 미래에 대한 확률을 고려해서 평균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가중평균을 하더라라는 거고 감정평가에서 시산가액이라는 걸 조정할 때도 쓸 거고 투자결합법에서 뭔가 환원율을 계산할 때 종합환원율을 계산할 때도 가중평균을 쓴대요 느낌이 올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러면 뭘 구하라 그러면 가중평균 하는 거겠네 라고 좀만 공부하다 보면 느낌이 금방 올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의 수익률이 5%고 B의 수익률이 3%래요 이렇게 되는데 A의 비중은 60%고 B의 비중은 40%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종합한 수익률이 얼마냐 A가 5%래요 B가 3%예요 A, B 둘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5%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3%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A의 투자한 비율이나 A가 발생할 확률이 60%고 B는 40%래요 그럼 이걸 종합해서 전체 수익률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기대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중이나 확률을 고려해서 가중평균 하면 되는데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러면 A가 5%고 A의 비중이 얼마 60%니까 5%에다가 60%를 먼저 곱한다고 해보죠 그럼 퍼센트가 두 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퍼센트 두 개짜리를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도 퍼센트 하나만 남겨놓는 게 좋겠다 하나는 떨어져서 계산하는 게 편하겠네 나중에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떨어져서 곱하는 게 훨씬 수월하니까 그러면 5%에다가 60%를 곱할 건데 이미 퍼센트가 하나 있으니까 퍼센트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를 곱해주는 게 좋겠네요 60%를 퍼센트 떨어뜨리면 얼마 0.6 되겠죠 자 B는 3%인데 얘 B의 비중이 40%예요 근데 이 퍼센트가 이미 있으니까 얘도 퍼센트 없는 걸 곱하는 게 좋겠죠 떨어뜨리면 얼마 0.4 이렇게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면 이게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자 끼리끼리 곱했어요 끼리끼리 곱했고 얘도 끼리끼리 곱했어요 끼리끼리 곱한 값을 뭐 했다 더했어요 끼리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면 이게 가중평균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학교론의 평균값은 다 거의 다 99% 가중평균을 계산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계산할 때 산술평균한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어 우리 시험에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30회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봐도 괜찮아요 그냥 뭔가 확률을 구할 때는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산술평균을 구한다는 건 우리 학교는 거의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가중평균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자 불황시 불황할 때는 불황일 때는 수익률이 4%래요 자 호황일 때는 수익률이 8%래요 자 이럴 때는 미래에 경기가 안 좋으면 4%인데 안 좋을 확률이 40% 정도 되는 것 같고 미래 경기가 좋을 확률이 60%인데 좋을 때는 8% 정도 나올 것 같대요 그러면 전체 기대수익률이 얼마냐 라고 계산한다면 이렇게 확률을 고려해서 뭔가를 계산하는 거니까 무슨 방법? 가중평균을 쓴다는 거죠 그럼 끼리끼리 곱해서 뭐 한다? 더 한다? 해보죠 자 44%에다가 얘를 퍼센트를 떼면 얼마? 0.4 이렇게 끼리끼리 곱할 거고 자 여기의 경우는 8%에다가 여기에 퍼센트일 때는 얼마? 0.6 이렇게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면 이게 뭐다? 전체 기대수익률 전체 수익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GT라는 방법을 써요 계산기에 GT 그랜드 토탈이란 기능이 있어요 계산기에 보면 GT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이거 너무 욕심내지 말고 나중에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줄 테니까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해봐요 이거 곱하면 얼마? 얼마? 16이야? 1.6이야? 암산할 때 잘해야 돼요 1.6% 얘 곱하면 얼마? 4.8%죠 그리고 얘와 얘를 더하면 얼마? 6.4%가 되겠네요 전체 기대수익률은 6.4%야라고 하는 것이 가중평균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것도 보죠 자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이렇게 각각 40, 60%인데 토지의 환원률은 5%고 건물의 환원률은 7%래요 그러면 환원률은 5%라고 할 수도 없고 7%라고 할 수도 없어요 비중이 토지가 100%도 아니고 건물이 100%도 아니니까 이럴 때 또 뭘 써야 된다? 가중평균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종합한 환원률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게 감정평가에 쓸 일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가중평균 할 거니까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이거 하겠네요 그럼 토지 거 먼저 해보죠 토지 거 5%에다가 토지의 비율이 얼마? 0.4% 없는 걸 곱해줘야 퍼센트 하나만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건물 거 7% 곱하기 0.6 이렇게 하겠네요 끼리끼리 곱해서 이걸 더하면 얘가 전체 환원률 종합환원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얘 계산하면 얼마? 2% 얘 계산하면 4.2%니까 전체는 얼마? 6.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중평균하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우리 학교에 계산하는 건 평균값 구하는 건 가중평균 자 다섯 번째 분수식의 특성인데 엄청 또 중요하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여있을 때 a분의 p라고 읽어요 a분의 p a분의 p인데 자 이걸 다르게 뭐라고 읽을 거냐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표현돼요 한 30% 정도는 이렇게 표현돼서 출제되고 70% 정도는 이렇게 표현돼서 출제돼요 자 a분의 p를 읽을 때 이걸 뭐를 뭘로 나누는 거예요 계산할 때 b 나누기 a죠 그래서 얘는 b를 a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 이걸 더 많이 쓰는 표현은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이 대안은 뭐 분의 뭐 분의라는 말과 똑같고 뭐의 기초에 대해서 뭐의 기초의 이런 말과 똑같아요 사실 자 나중에 지문을 많이 해석할 때 좀 더 설명해 줄 건데 이걸 읽을 때 a에 대한 b의 비율값이다 라고 읽어요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값이다 생각해 보죠 a에 대한 b의 비율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좀 더 해석해 보면 자 a에 대한 b의 비율이래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해보죠 원인은 a 같아요 b 같아요 이거에 따라서 b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를 해석하면 그러면 a가 뭐다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b가 뭐다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에 따른 결과값이 이렇다라고 해석하려고 학자들이 이렇게 비율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원인문의 결과 자 만약에 이런 거 한번 보죠 얘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이에요 가장 중요한 비율 얘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혹시 아픔이 있지만 제1생분들 알 거예요 워낙 중요하니까 뭐라고 해요 네 뭐라고 해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해서 중요한 거야 그렇게 안 해서 중요한 거예요 몰라 아 그래요 뭐 괜찮아 이제 알아야 돼 부채 감당률이라 그래요 아 좀 조금 마음이 아픈데 네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이라 그래요 근데 보니까 어 부채 감당률은 뭐 부채가 위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비율과는 다르게 쓰는 녀석이에요 이런 독특한 녀석이 몇 개가 있어요 자 부채 감당률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비율이에요 시험 문제 100% 나와요 무조건 40문제 중에 지문 하나든 문제로 나오든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부채 감당률 자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을 쓰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읽을 거냐라고 문제할 때 야 부채 감당률은 뭐다 이렇게 이제 말 문제로 나왔을 때 뭐를 뭐로 나눈 값이에요 순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읽어요 순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이다 또는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다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의 비율이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비율은 나중에 좀 배울 거니까 자 부채 서비스액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것도 또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학기론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예요 투자론에서 부채 서비스액 우리가 부채는 배웠죠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빌린 돈이라고 얘기할 때 빌린 돈이니까 남의 돈이죠 남의 돈을 좀 있어 보이게 우리가 타인 자본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이건 빌린 돈이니까 대출한 돈이잖아요 대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 금액을 줄이면 대출금이라고도 하고 더 줄이면 대출액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대출액이 대출 금액을 얘기해요 그래서 얘를 대출액이라고 또는 대출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 빌리는 걸 대출했다 대출했다, 대부받았다, 융자했다, 차입했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같은 말로 대출액, 대부액, 융자액, 차입액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글자가 있어 뭐라고 한다? 부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빌린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쟤는 부채가 아니라 부채 서비스 얘기라고 나오잖아요 부채 서비스에 빌린 돈에 대해서 서비스로 줘야 되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빌렸을 때 뭘 줘야 되잖아 은행이 서비스 해줬죠? 대출 서비스 해줬잖아 그럼 빌린 돈에 대해서 뭔가를 줘야 돼 뭘 줘야 돼?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우리 학교론에서 돈을 빌렸을 때 갚아 나갈 거 아니에요 갚는 걸 상환이라 그러죠? 아무 말이 없을 때 상환하는 전제 조건은 원리금을 상환해요 이자만 상환하는 건 따로 배우지 않아 우리 거치식 방법은 따로 학교론에서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전제 조건이 없을 때 상환하는 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걸 배워요 무조건 학교론에서 그래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우리 다시 배웠던 분 한번 얘기해 봐 뭐가 있어요? 원금균등 방식 두 번째 원리금 균등 방식 그다음에 점증식 상환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다 이자만 갚거나 원금만 갚는 게 아니에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거예요 그럼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원리금이라고 하죠?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원리금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이 말은 빌린 돈에 대해서 서비스로 줘야 되는 돈은 아무 말이 없으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걸로 전제되어 있으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은 뭐와 뭘 합친 거?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투자론에서 배우긴 할 건데 어쨌거나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원리금이라 하지 왜 또 부채 서비스라 하는데 나도 몰라요 학자들이 다양한 표현들을 좀 있어 보이게 뭔가 좀 뉘앙스가 있긴 해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하면 이런 경우는 얘가 적당한 표현이고 이런 경우는 이런 게 적당한 표현인데 우리 시험과는 관련 없지만 다만 우리는 이런 걸 같은 표현이라고 쓴다라는 걸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론이 좀 어려운 건 동의어가 또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 다 동의어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니까 암기해놔야 돼요 자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표현한다 잠깐 좀 초점이 좀 잃었는데 다시 넘어가서 분수식 보죠 분수식 자 이렇게 나왔다 보죠 a 곱하기 b분의 c 이렇게 나왔대요 계산기로 어떻게 눌러야 되냐라는 거예요 a 곱하기 c 나누기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뭐 계산기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런 건 b 곱하기 b분의 a 나오면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a 나누기 b 곱하기 하면 안 돼 이건 b를 두 번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b의 제곱분의 a라고 쓸 수 있는데 분모 값에 있으면 다 나누라는 얘기예요 계산기 a 나누기 b 곱하기 b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죠 b를 두 번 곱한 값을 놓고 a에다가 b 두 번 곱한 값을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한 번에 계산할 때는 a 나누기 b 나누기 b 하는 거예요 분모에 있는 건 다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한다 자 중요한 거죠 학계론에서 중요한 원칙인데 a분의 b는 c라는 관계식이 있을 때 이때 b와 c는 무슨 관계가 있고 a와 c는 무슨 관계가 있겠냐라고 할 때 지금 변할 수 있는 게 세 개가 있어요 물론 조건이 있는데 b와 c의 관계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a가 일정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a가 일정하다라면 b와 얘가 일정할 때 b와 c는 무슨 관계냐를 얘기할 때 이때 얘와 얘는 무슨 관계냐면 커질 때 커지는 관계에 있어요 이걸 무슨 관계? 비례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비례 관계 이걸 플러스 관계라고도 하고 이걸 읽을 때 정이라고 읽으니까 정의 관계라고도 얘기해요 자 그럼 이제 만약에 b가 일정할 때 b가 일정하다라면 a와 c는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얘기할 때 얘는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커질 때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작아질 때 얘가 커지는 거예요 이걸 반비례 관계 이걸 v의 관계 마이너스 관계라고 얘기해요 v의 관계 마이너스 관계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정리했던 거 보죠 IQ 테스트 부채 감당률은 뭐분의 뭐? 얘는 부채 서비스 액분에 뭘 쓴다?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을 줄여서 그냥 순소득이라고도 해요 순영업소득 우리 처음 등장했으니까 한번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좀 해석해보죠 순은 순수한이에요 순수한 영업은 뭘까요? 영업 부동산 할 때 영업해요 무슨 영업해? 부동산에서 영업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 라고 할 때 이건 임대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영업하려고 부동산 투자해 라고 할 때 임대사업을 해서 임대료 수익을 벌려고 할 때 영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영업이라는 건 임대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사업 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했을 때 얻는 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임대료를 얘기하는데 순수한 임대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임대료 수입 그래서 이걸 줄여서 그냥 순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투자할 때 임대료 수익 벌 수 있죠? 임대료 수익 벌 수 있죠?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임대료 수익 말고도 또 벌 수가 있었어 뭘 벌 수 있었어? 가치가 올라가면서 내가 올라간 만큼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장점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 이걸 좀 더 학문적으로 유식한 표현으로 얘를 소득 이득과 얘를 자본 이득으로 표현될 수 있어 라고 할 때 얘는 임대료 수입이고 얘는 처분했을 때 얻는 건데 5억 주고 샀는데 처분할 때 6억 주고 팔았어요 그럼 얼마가 이익을 본 거예요 1억이죠? 가치가 얼마 오른 거야 1억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가치 상승분 만큼을 얻은 거야 이걸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얘는 영업에서 얻은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에서 얻는 이익이야 얘는 뭐 할 때 팔 때니까 뭐라 그래요 처분할 때 얻는 이익이야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할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이때 임대료 수입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이 없을 때 야 임대료 얼마 벌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순수한 임대료 수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임대료 수익을 뭘 써야 돼? 순을 써야 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을 쓰는 거예요 순 자 어쨌든 이렇게 쓴다 자 그럼 이때 문제를 낼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야 순소득이 일정한 상황이라면 부채 감당률과 부채 서비스액은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다 얘가 커질수록 얘는 뭐 한다? 작아진다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떤 투자 현금 흐름에서 순소득이 일정한 경우라면 부채 서비스액이 커질수록 이걸 좀 속여내려면 야 원리금의 상환액이 많아질수록 부채 감당률은 커지냐 작아지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 얘가 커지면 얘가 원리금이라 그랬죠 원리금이 많아지면 얘는 뭐 한다? 작아진다 이런 질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학계론의 영역이에요 그냥 단순히 알았다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표현되었을 때 오 당연히 그러겠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일일이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리를 항상 이해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수없이 수백 번 나올 거예요 학계론에서 그래서 A분의 B는 C가 나올 때 하나 일정할 때 얘와 얘는 비례해 얘와 얘는 반비례해 우리 최근에 배웠던 거 랠리의 소매인력법칙에서 유인역은 뭐분의 뭐?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남의 조건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나머지 조건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주어져요 일정하면 야 유인력과 크기는 무슨 관계? 비례해 그럼 유인력과 거리 제곱은 무슨 관계? 반비례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보너스 문제로 나오는 거죠 자 계산 한번 보죠 5번의 분수식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2700에다가 얘는 3을 두 번 곱하라는 거죠 얘는 3 곱하기 3이지만 얘는 그냥 3 3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곱하기는 생략해서 표현될 수도 있고 분모에 있는 거니까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2700 나누기 3 나누기 3 이렇게 계산하거나 야 3의 제곱은 9잖아 3 3 9죠 3 두 번 곱하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2700 나누기 얼마? 9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계산하는 거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라고 할 때 9000 곱하기 2 나누기 3 나누기 3 또는 뭐 9000 곱하기 2 나누기 9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런 거 초등학교 때 잘 했잖아요 자 제곱과 n제곱 있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지수의 어깨 위에 작게 쓰여져 있는 건 지수라고 얘기하고 2라고 쓰이면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2에다가 1점으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래에 있는 거 밑이라고 하는데 밑을 이만큼 횟수만큼 곱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1.5에 2승이라고 나오면 1.5를 몇 번? 두 번 곱하라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많이 쓰죠 1 플러스 r에 n승 이런 걸 많이 쓸 거예요 현재 값으로 당겨올 때 할인할 때 나눠주거든요 자 그러면 더하면 1.1인 거죠 여기에 3승이 있으니까 1.1을 몇 번? 세 번 곱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분모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1.1 세 번 곱한 값을 5에다가 1.1 세 번 곱한 값으로 나눠라 라는 얘기죠 이걸 계산할 때는 5에다가 아래에 있는 걸 다 뭐한다? 나눠준다 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계산하는 방법 알고 있어야 돼요 계산기를 쓸 때 여기가 기초 계산 필요한 수학적인 지식이었어요 근데 별거 아닌 거지만 우리가 좀 놓친 부분도 좀 일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접근해야 계산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으니까 오늘 수업 들으면서 조금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체크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다시 이제 2교시 때부터는 자 우리 배웠던 거 균형 가격과 균형량 구하는 것부터 풀어나가 보도록 해보죠 쉬었다가 봐보죠 이렇게 방법을 ISM에 그리고 이제 2교시 1교시 1교시 2교시 5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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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